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장동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고발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습니다. 두 사건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.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장동 원주민 34명이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화천대유 지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2015년 수익 계약으로 화천대유에 5개 빌지 15만 제곱미터를 매각해 수익을 몰아주고 민간합동시행사인 성남의 뜰에는 3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. 원주민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객관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뒤늦게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어제 대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.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종료에 맞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두 사건 모두 9월 검찰 수사권 축소 시행 이후에도 검찰 수사권 수사를 확대해 존재감을 키우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보입니다. 검찰은 검찰이 계속 맡게 됩니다. 대장동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 모두 일부 관련자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윗선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. 수사권 축소를 앞둔 검찰이 이들 사건 수사를 확대해 존재감을 키우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보입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